MBC 최상일 PD님이 계셨어요. 우리 가라 우리 소리 찾기 그쪽에 이제 들어가 보 음반을 보니까 다가서 보니까 춘천 아리랑이라는 곡목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 곡을 또 빼서 배우면서 그 당시에 고증을 해 주시던 박민일 교수님이 계셨습니다. 교수님 이 노래가 참 좋은데 이거 보시더니 이거 어디서 이 보물을 찾으셨느냐 서재로 막 가시더라고요. 서재 가셔서 책자를 갖고 나오시더니 이거 춘천 의병 아리랑들이 불렀던 이 가사인데 음을 못 찾았는데 이걸 어떻게 찾았느냐 해가지고 이거는 춘천 의병 아리랑이라고 불러라. 귀약통한 날개 양손을 베고